마틸다가 됐어 직소! 직소! 저희 왜 요리 안 드세요? 아 맞다! 왜 개밥이라고 하세요? 뭐 싸우자는 거 맞나? 뭘 맞다야? 김밥! 김밥? 자기네들 와서 뭐 같아요? 개밥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개밥이라고 그랬지 그거 다닐거야 자자자자자 오디오가 너무 물리시잖아요 응 얘들한테 호신용품 다 줘 전부 산 거지? 네 제로가 없다고? 제로가 오지 않았나? 제로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그재그 저 오늘 지그재그로 앉으러 여기 4자리 하나 오지입니다 오지 오지 여기인데요? 자 주장이랑 즐겨찍게 해주시고요 형님들 수빈이다 수빈인데요 이리로 가요 제가 진정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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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네 자 견둥이랑 왜 안 붙였어 양면 테이프로? 가습하게 가습하게 붙이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난 붙던데 아니 뭐 붙으면 어떡할래 아니 배에 붙였어요 어? 배에 붙였어요 아니 가슴에다 붙이라고 가슴에다가 떨어져요 다미가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아니 수빈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수빈이 야 이게 끈 양면 테이프 길게라도 해서 이렇게 좀 붙여 알았지? 네 어쩔 수 없어 붙여야 돼 자 드디어 스토브 리그를 한다 오늘 네 자 이번에도 팀당 회사 팀당 회사당 두 번씩 총 네 번을 진행할 예정이고 네 이번에는 원래는 성공이 댄스팀 노래팀을 정했잖아 할지 이번엔 댄스팀 부터 하겠습니다 고정권 댄스 이유는 노래팀이 황벨이라서 그렇게 제가 대신 정했습니다 황벨 그리고 매니저님들은 제비뽑기를 갖다 주세요 제비뽑기로 하고 열 개 중에서 그냥 서로 하나씩 뽑아서 성공이 나온 사람이 자기가 성공할지 후공할지 정할 거예요 네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성공이 중요해 그리고 댄스팀 트레이드에서 성공을 해서는 노래팀 트레이드에서 자연스럽게 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네 네 자 일단 뭐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있는게 패기 형님 어서 오세요 패기 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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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락 해적권이 제가 판매를 했죠 지분으로 그래서 엔터가 엔터가 사고 뮤직에서는 안 샀는데 엔터가 이번에 사면은 락걸리는 한 명을 제외한 상대 팀은 세 명 중에서 네 명으로 이제 늘려서 합니다 노래팀에 쓸지 댄스팀에 쓸지는 엔터가 알아서 그때 정하면 돼 네 이때 쓰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우후 트레이드 결정은 핀볼 개수는 이따 좀 말해드릴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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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펄을 이펄을 들여서 락 해적권을 썼는데 엄마 차이가 없네 이게 말이야 야 이펄을 들으라고 야 이 제기야 이 싹주머니 언니 회장님이 결정하신 거에 토를 달아 그걸 안 달아 어 대드네 네 그거를 한번 물어보자 네 그 왜 안 샀을까 그런 이유가 이게 머리를 쓴 거거든 음 일단 제가 2%를 원래는 산다고 제가 카토를 보냈습니다 그쵸 회장님께 했는데 일단 저희가 지분 자체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일단 그게 첫 번째였는데 공금이 12시가 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2%로 주고 샀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지킬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똑같이 락 해적권이 있어도 선우공에 따라서 견둥이를 줘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둘 다 있으면 견둥이를 주면 진소리를 데려올 수 있느냐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2% 되게 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확률을 좀 높이긴 하지만 핀볼 개수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굳이 물론 사면 좋아요 근데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핀볼에 좀 기대를 해보겠다 저는 왜 샀는지 아십니까? 그럼 다 필요없이 우리 회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이거 그냥 말이 뭐가 필요해 형 우리 회장님께서 만든 이 장치예요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안 할 수 없다 연구를 안 했어요 이제는 맞습니다 사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회장님 그냥 너는 이유가 산 이유가 그거야? 우리 회장님이 열심히 생각하신 거 이거 해야지 한번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바구니 다음 때 10% 쓰겠네 회장님이 만든 10% 강제형의 강제 강제형의권도 있는데 그것도 백형님 와 동기대식 참여한다 와 감사합니다 네 마음만이라도 감사드려요 진짜 야 용호아 네 아 멋진 형님이신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맞아 너도 강제형의권 10% 무조건 너네 예약이다 강제 예약 회장님이 만드신 건데? 예약 예약 받아놓을게 일단 좀 싸줄 수 있으니까 넌 조금만 기다려볼게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스토브 리그 전에 저희가 트레이드 하기 전에 자기 이제 30초씩 나와서 어필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오늘 트레이드된 인원들은 제가 지분 줍니다 어 오 오 트레이드 좀 뿌린다 했으니까 좀 많이 줄게 오 오 트레이드 됐다고 나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오 오 지분을 내가 주니까 트레이드 하고 싶다 나 보내줘 보여주세요 나 보내줘 나한테 지분 줘봐 그럼 나 끌어줄게 나한테 지분 줘봐 얼마 원한대? 넌 안되겠다 넌 레고나 갖고 와 얼마감대? 안돼 가지마 코로나 자가키트 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인원들은 공금으로 50개 사가지고 일주일 남았어 밖에서 했어 사장님도 밖에서 했어 다 밖에서 그래서 다 깔끔하게 카톡으로 인증했고 오기전에 한 사람들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트레이드에 앞서 자기 어필을 이따가 할텐데 댄스팀 부터 댄스팀 부터 해야 된다? 네 일단 그거부터 하자 저거 제비뽑기 제비뽑기 주세요 오늘 제가 운세를 봤는데 제가 운세가 좋았어요 책상 하나만 가르쳐 아 좋아 그게 학기운이지 맞아 너는 시작도 아니고 기운이 짜증나네 진짜 좋아 시작도 또 초취받네 와 근데 제비뽑기를 가져오랬더니 편지 뽑으라고 하자 제비뽑기가 이게 긴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AF용지 길게 길은긴데 이건 그냥 AF용지 뽑기인데 잘라서 하자 되게 두껍다 폰트 크기를 40으로 했나보네 그냥 대충 할게요 네 가위바위보를 해 그냥 깔끔하게 누가 먼저 뽑을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제가 말했죠? 누가 먼저 뽑을거야 너부터 뽑아 어? 진짜요? 이거 왜 이겼어요? 그냥 우롱발 아 근데 이거 왜 뽑은거야? 왜 이긴거야? 나름 그레인 척 하는거야 10개 좀 10개나 이거 제로야 살만해 울겠다 울겠어 자 여기에서 성공이 나오면 선후공 정하면 돼 아 네 어 펼쳐 제발 선 제발 선 명하게 펼쳐야돼 OX 오케이 OX OX 노래가 너무 컸다 너무 컸다 노래 TV상 좋아 자 버릴게요 한 번씩 하는거야 못 뽑으실래요? 나올 때까지 하는거야 OX가 나올 때 OX가 나올 때 OX가 나올 때 OX? 어? 어? OX? OX OX X OX OX 잉크 gjort 난 나뭇잎 뜯는 거 여기다 내가 번 해놨는데 여기 성공이 있습니다 어? 성공 나이스! 성공 나이스! 조그맣게 해놨어요 왜냐면 잉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 다 엑스에요? 다 엑스야 땡큐 알았잖아 뭐 한 거야? 운세했어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진짜 없어요 와 성공이다 댄스팀이 중요하거든요 아 괜찮아 얘들아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핀볼이다 어차피 중요한 건? 핀볼 못 하시잖아요 야 견뎅이 데리고 온다 예스 견뎅아 가자! 견뎅이 이상해요 어디 한번 해보시지 제발 엔터 네 댄스팀 성공할 거야? 후광할 거야? 댄스팀 성공입니다 자연스럽게 네가 성공하면 노래에서는 또 성공이 되는 거야 네 뭔지 알지? 댄스팀 성공 자 노래팀은 나가있어 나가있으면 돼 네 화이팅! 예 제대로 하시라고 파이팅 순위 엔터 파이팅 언니 화이팅이에요 댄스팀은 앞으로 예 네 개만 낫고 어차피 추랑이랑 아띠는 여기 있어 당연하죠 추랑은 냈지 존나 헷갈리게 한다 승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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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바리아단을 쓰고 와 다미는 다미 머리 치워 다미 거꾸로 됐는데 이거 아니 네가 이렇게 해야지 떼서고 다시 이렇게 해야지 뭐야 언니 바보 아니야? 네 그렇게 해야지 다미 언니 글자가 아 글자 헷갈리네 아 맞다 책상 2개 내가 겸둥이야? 왜? 겸둥이 어떻게 불었냐? 아니 저 발달했어요 아닙니다 겸둥이 앉아 우리 팀장이니까 겸 팀장님 많이 먹었더니 자 일단 엔터에는 아띠, 츄랑, 우츄, 서라라 와 대볼노창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대볼를 많이 알아보시네요 열심히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가발이 이런거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트레이드 앞서서 자기 어필 한 번씩 한다 나와서 아무나 한 명씩 해 내가 옆으로 가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취구리입니다 와 춤 못할까? 어? 뭔 소리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위 그룹에서 춤선, 그리고 표정 그리고 상큼함 나이가 어려서 이 상큼함이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 오빵이들을 잘 끓여놀이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시작해가지고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각을 하면서 팬들한테 또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각성이 돼가지고 춤도 더 잘 추고 방송 개인 방송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뱅이 오빠 진짜 락해주세요 락하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마음에 안들어 왜요? 춤 개설해준다니까요 오쭈구리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상입니다 오쭈 정이 확 떨어지는데 오쭈 좋아했는데 정이 확 떨어지네 안녕하세요 팀장 아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춤 여자춤, 남자춤 가릴거 없구요 이번에 팀장 처음 하면서 리더십도 보여드린거 같고 중간점검, 최종점검, 엔터 승리까지 약속한거 다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좀 믿고 오지 않으니까 좀 믿음직스럽지 않나 그래서 꼭 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지? 네 괜찮은 명기지 뮤직인 가기 싫어? 우자 없는데 여기? 저는 숨성하는 개에요 매니저님, 우자 하나 주세요 개는 개설언니거든요 어이가 없으시네 생일이 되세요 뭐라고? 추랑이 합니까? 저는요 이제 배우는게 느리다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너 빨라지는데 노쇼하잖아 콘텐츠 다 짜놨는데 다 연락따라고 안오잖아 수리쥬 때 아팠어가지고 다 아프고 머리쥬 때는 열심히 아픈 거를 연락을 안하잖아 열심히 하려고 이제 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그건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춤, 이거는 춤 아닙니까? 춤을 추는거죠? 연습실 노쇼한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엇가하지 마십시오 엇가하지 마십시오 엇가하지 마십시오 엇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진짜 배우는 것도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느리면은 미리 해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걸그룹 춤을 많이 추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어울린다는 말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머니도 있으면 좋지 있으면 상큼하긴 해 그래서 사정들이 머리 잘 불려야 돼 안녕하십니까? 절갈비입니다 네 저는 일단 춤적으로 제가 방송을 못한다 얘기를 들어서 춤을 못 춘다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방송감도 요즘에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격려의 말을 많이 듣는데요 배경영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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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갈비가 많이 붙어 가고 있다고 아이씨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 하지마 안 붙었어 아직도? 붙었어요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춤출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도 정확하게 확실히 받아왔습니다 이제 보여줄 일만 남았기 때문에 저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너 나중에 중간에 갈비 아프다 한 번이라도 나오면 넌 데타 바로 쓴다 아! 아! 약도 잘 묶고 파스 같은 것도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이거는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저는 진짜 출 수 있습니다 요즘 리액션도 열심히 하고 우리 뮤직인 어필 안 합니까? 왜 그쪽에다가 몰라? 뭡니까? 저는 어딜 가든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팀은 가리지 않아요 잘가 일로 버려봐 내가 이렇게 낯 걸어버리게 내가 던져봐 내가 낯 걸어버리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궁금하긴 해 춤실력 궁금해 궁금하긴 많네 소소랑 잘 어울려 왜 저 안오봐서 왜 버려주세요 연습방송 어떻게 하라고 누가 말할거야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반성대 반성대 백이 오빠 왜 아직 찍으시라고 백이 오빠 역시 엔터사 에듀엘 좋아하라 모두 단둘에 가기 싫어요 백이 오빠 소소입니다 제가 첫번째 수니콘을 하면서 호이 메모리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한 번 이미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겠고 이제 그 동선 이런거 다 이제 잘 할 자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만 다시 믿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연습 더 열심히 해서 달라진 모습 성장하는 모습 정말 보여줄 자신 있습니다 기대가 전혀 안되고 반성대 근데 어필이 약간 믿어달라는게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방 사장 0.1 줄게 아 1퍼 줘도 안되 뭐라고? 1퍼 줘도 안되 1.5 2 저 저 저 버리실거에요 어 그럼 안버리겠냐? 자기가 일어나면 우리도 안받아요 아무도 호주전 소소시라 백이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들 원하시게 될거에요 원하시게 될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수중입니다 우와 공개니야 무조건 닭 씻고 올게요 항상 남자가 같다고 해가지고 진짜 남자가 됐는데요 네 제가 진짜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염색도 하고 진짜 다 해봤거든요 단조대도 봐가지고 더락 분장도 하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저도 여기 락 락까지는 절대 안될거 같고 여기 반성리 감사드립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마라 만취십시오 제발 저를 버리지마라 버리지말래 야 울면서 얘기해야 돼 부탁드립니다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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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랑 싸우면 내가 질거같애 저 손오공 잘춥니다 남자춤 엄청 잘춥요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뮤직에 있어야겠다 스빙이는 버리지마라 감사합니다 제발 정답 없쥐네 시그 부금을 꺼놨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킨다미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순위콘을 하면서 항상 팀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팀장으로서 리더십도 보여주고 디렉팅도 가능하고 남자춤 여자춤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막 대가리를 바꾼 애들이랑 다르게 저는 항상 항상 내 순위콘마다 머리 색깔을 바꿔오면서 항상 변화무쌍아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애들이 따라한게 아닌가 다미야 춤 존나무 출 것 같아 아니에요 잘추려 내가 원래 알던 다미는 딱 보면 포스가 존나 히마리 없어 보여 히마리가 지금 히마리가 코브라에 먹힌거야 제가 보아맵이었거든요 제가 먹어버렸어요 또 이제 살을 뺀거죠 회장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많이 뺐다 힘이 없어 보이는게 아니라 안에 내부에 힘을 갖고 있는거죠 살만 뺀거에요 너 소수 살 뺐어? 빼고 있습니다 지금 한지 얼마나 됐지?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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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테스트한다 네 말해 다미 그래가지고 저는 필요한 인재를 갔습니다 엔터 사장님 오고싶어? 엔터로 한 번쯤은 항상 뮤직에 있었기 때문에 엔터를 가는게 어떤가 블랙팀에 오고싶어 하긴 했어 네 맞아요 항상 락을 풀어달라고 근데 여기가 지금 겸락할거 같으니까 데려가 주시죠 오케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좋죠 한번 같이 해보죠 R 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구서장일때 마지막으로 하고 방송을 너무 안해서 아쉬웠어요 R이 왜 이렇게 많아요 R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이즈인거 같은데 후브라이의 혀다 이게 방화계를 해다가 더 야 겸딩이 나온다 겸딩이 와 안녕하십니까 춤자의 평점입니다 저는 뭐 김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방송이면 방송 지분이면 지분 춤도 잘 추고 저는 순위그룹의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못하는게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못하는게 없기 때문에 말이 굳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있게 어필하는거 처음 봐 어색해 육각형 용기를 잘 써서 몰입한게 얼마나 빠진가 50.2kg 와 48대로 진입하라고 48대로 진입하라고 알겠습니다 고토를 한 번 더 보내면 48대로 돼 너 어제 라흔 먹고 잤지? 아니 울었어요 고양이가 아팠어 고양이가 아파 다 했어? 어때? 다 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스토브리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장실 오주구리 알죠? 저만 계세요 혼자 회의하셔야겠는데요? 화장실 저 진짜 견동언니랑 같이 팀 돼가지고 단두대 번호하고 싶습니다 야 근데 너네 다 누구야? 에? 누구냐 나 화이트애들이 없고 뭐냐고 우리 화이트애들 어딨냐고 잠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프린트로 복사를 할까? 얼굴을? 아니 그게 몰입이 안 돼요 몰입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우리 애들이 없어 나 심장 견동이 쟤 보고 데리고 오기 싫어 아니 나 진짜 아 아 왜요? 어쩔 수 없지 뭐 뭔가 실력이 안 좋을 것 같아 언니도 그래 언니도야 언니도야 거기도 그래요 하필 왜 잘 추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이번엔 시동얼도 변했어 다 잘 춰 XRF 띄워주시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댄스음 노래팀에서 계속 껍들만 모였네 이게 근데 이게 이게 속을 파놔야 돼 애들이랑 약간 얘기를 해보긴 해야 되니까 잠깐만 진짜 견동언니랑 같이 팀 되고 싶다 우승하고 싶어요 진짜 팀 하기 싫어 제가 좀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 제가 휴대폰을 좀 만지작거리는 건 제가 원격으로 좀 할게요 왜냐면 그래도 팀인데 애들 위기를 따라야 되니까 맞습니다 우주구리도 이기만 안 드리면 됩니까? 누구 버렸습니다 저요? 설아요 아니 무슨 말로 해? 난 우주야 난 우주야 난 우주라고 너무 서운합니다 난 우주다 우주한테 뭐라해 난 우주야 우주한테 뭐라해 서라우니? 아 종이랑 볼펜 받았지? 네 우리 경둥이가 카톡에 입장하셨습니다 에이 짝총아 제가 데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뒤로 맡겨 네 네 네 네 매니저님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안 가도 네 서라우니 서라우니 갑자기 춤 개잘치고 박성해가지고 상대에서 개잘 받으면 그럴 일 없어 자식 이건 좀 이따가 하고 스톱브리그에 집중 좀 해주세요 네 기니파람 자 순위에서 엔터에서 방출할 사람 네 뮤직에서 락할 사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종이 주세요 네 고민되십니까? 락은 역시 고민되 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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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순위 뮤직의 락입니다 순위 뮤직의 락 예 방출 방출 자 순위 뮤직 락은 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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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했다 오연아이처럼 제가 10만만원 다행을 해야지 글씨 좀 크게 써줘 정배 그리고 방출은 서라 어? 서라입니다 당연한 얘기지 2 2 2 2 2 2 2 2 2 3 2 2 3 3 2 3 2 2 2 2 2 2 2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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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근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락 해제권을 바로? 바로? 댄스팀이나 노래팀에서 댄스팀이나 노래팀에서 마음대로 댄스팀한테 쓸 겁니다 견둥이 보겠습니다 견둥이 바로요? 바로? 바로 승부 바로? 야! 다 무릎 꿇어 기도해 견둥이한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견둥아! 볼 준비해라 확실히 쓴거지? 확실히 쓴거지? 네 얘기하겠습니다 핀볼은 1등 90개 1위 2위 50개 3위 20개 4위 10개 오! 강의카네 진짜 너무 많다 50개한테 질 수도 있겠네 2% 날라가시겠는데요? 강선이도 갈 수 있겠다 진짜 할만해 봐봐 그래 내가 이 정도 확률을 계산해서 저 분명히 핀볼 조정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견둥이가 나올 확률이 90이죠 근데 견둥이가 아닌 확률이 80입니다 사실상 반반이에요 99대8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반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견둥이 지킬 가능성이 있어 2대8을 한거지 상무도가 좀 크니까 상무도가 안 묻으면 돼요 제발 제발 저번에는 10대7을 한거고 지금은 9대8을 하는거여서 반반 진짜 반반이죠 진짜 견둥이가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기분 처음 느껴보지? 응 새로워 제발 견둥아 제발 같이 하자 제발 견둥아 견둥이가 근데 아니 척 쪽이 밀렸어 아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완료했습니다 지금 썼어요? 네 제발 알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견둥 2등 다미 3등 수빈 4등 소소 여기서 견둥이가 나오면 네 게이득 네 게이득이죠 소소가 나오면 개맛 종료 직군 2퍼 쓰고 소소 데리고 가주면 이야 말이 안되지 오늘 운이 좋거든요 오늘 운이 좋거든요 견둥아 가자 제발 제발 진짜 이거 견둥이 팀장님 오세요 9,8 9,8 9,8 4,4,5,5,5,5 4,4,5,5,5 서플 잘 돌려줘야 돼요 잘 섞어줘야 돼요 도전하고 견둥아 언니 우주구리랑 같이 춥죠 제발 이거 이거 2매 비록 목소리가 왜 이렇게 쉬었어 응? 제발 제발 몇 마라 핀거 그럼 너 가자 도전? 서플 좀 많이 멈춰주세요 너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할게 계속 섞어있는 거니까 안 멈춰요? 멈추라고 멈추라고 잠시만요 방위가 지금 끝에 있어 안 돼 견둥이가 끝에 있을 때 상관없어요 아니야 상관있어 섞는 거야 계속 섞어주는 거야 서플한 거 아 그러네 멈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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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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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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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갈게요 대신 이제 9521로 했지만 서플을 네가 딱 그거를 섞을 수 있게 아 그거까지 해 오케이 아잇 뒤에 많아 견동언니 아 견동언니랑 해보고 싶어 제발 제발 이거 진짜 나 뭐하냐 도전 하나 둘 어 아니요 도전 오케이 도전 인정 제발 자 자 소송아 한 끈 하자잇 이제 소송아 소송아 한 끈 하자잇 과연 과연 소송아 아 그냥 진짜 괜찮으니까 소송아 견동이가 위에서 노는구나 통통 야 견동이 탐이 겁나 많이 나가요 좋아요 견동이 탐이 쭉쭉 빠져주면서 수빈이가 꽤 없는데 아 수빈이가 좀 수빈이가 없다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수빈이 개많은데 수빈이 많이 살아 아 아직 많아 아직 많아 아직 괜찮아 소송이가 개많이 살았는데 아 수빈아 좀 나가라 소송아 한 번 하자 소송아 한 번 하자 미 퍼 쓰고 수빈이 내려가라 미 퍼 쓰고 수빈이 내려가라 왜 내 steering Tradition 과연? 소송げ Wolf 소송이 내려가라 아니 왜 저래 찐lear 또 들어와 소원이 왜 저래? 소소 좋아 끝까지 버텨봐 소소 잘한다 소소 좋아 끝까지 버텨봐 소소 좋아 소소 끝에 있어 소소 좋아! 소소 네가 드디어 나한테 안 꺼내주는구나 소소 제발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소소야 소소 좋아 소소 좋아 소소 제일 끝에 있어 수빙이도 있어 소소 좋아 소소 좋아 소소 좋아 제발 소소야 제발 말도 안돼 제발 견둥아 소소야 이뻐 쓰고 소소 제발 기박수해 제발 견둥이 나가고 소소야 소소야 다빈 수빙 소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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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소소 수빙이 나와 소소야 소소야 소소 수빙이 소소가 소소가 견둥이 마지막에 소소 제발 견둥아 되야되 소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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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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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야 소소 견둥이 걱정 견둥이 걱정 나이스 견둥이 걱정 견둥이 확정 나이스 우리 견둥이 우리 견둥이 확정 견둥이 사랑해 견둥이 사랑해 견둥이 내꺼 견둥이 내꺼 견둥이 낙할꺼지롱 내 견둥이 내 견둥이 낙할꺼지롱 근데 2라운드도 2라운드도 풀리는거 아니야? 아니요 견둥이 확정 두 번째 썼어도 됐는데 아 패기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문화 라켓에 사파주고 사라키키 로네 도전해 이거 X 견둥이한테 카툰 갔습니다 디인트는 보소 회장님 이렇게 왔습니다 난 뮤직고 난 뮤직고 이렇게 왔어요 견둥이 소소가 오냐고 어떻게 확률 진짜 그래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말이 안들긴 한다 어떻게 쓰고 나를 축하드립니다 소소야 처음으로 맘에 들었어 절로가 절로가 처음이요? 자 그러면 방출 가고 소소 오고 마지막에 락해제로 견둥이 내려왔어야지 자 이러면 이제 바꿔주세요 네 이제 바꿔주시고 설아랑 락할 설아랑 이제 회사가 바뀐거에요 네 방출 방출을 스윙사랑 물어봐야돼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이게 진짜 대충 재밌게는 확률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결과론입니다 저희 방출입니다 저 진짜 사장님 저 진짜 우승하고 싶습니다 방출시키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괜찮아 나 진짜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 죽음 그중 미친 지적 이틀 자 순위뮤직 방출 수빙 우승 아 무서워 퇴진 락 무서워 그다음에 1,2,3 순위 락 오쭈! 오쭈? 괜찮아! 괜찮아! 아쭈라쭈! 괜찮아! 엠레스, 판다 딱 그 정도인 거야! 닥쳐 입시기야! 다시 담배나 펴! 빡세졌다! 여기서 견등이가 나왔었어야 했는데 확률 에바 나왔어 근데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10개가 50개를 이겼어? 울어? 아니 지금 여기 사장님이 울어 이거 정말 아깝다 근데 진짜 대박이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운명인거죠 오늘 할 거 다 했다는 표정 왜냐면 제가 계획한 베스트에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걸 이뤄도 견등이 지켰기 때문에 상의하고 하는 거야? 네! 저희는 견등이랑 담임이랑 상의해서 뮤직에서 1등 아띠 2등 추랑 3등 소소 소소 나가라 제가 여기서 소소 가면 돼 여기서 소소 가면 돼 여기서 만약에 진짜 아띠 온다 90개 50개 20개 넣어주면 됩니다 아띠 온다 아띠 오면 이거는 진짜 생명력으로 소소 난 떠난다 나 버려줄 거야 위로 올라가라 소소야 가자 바로 버리는 거 보고 엄두관 입었어 난 언제 버려졌어 아띠 언니 진짜 실망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아띠 오면은 아띠 언니가 오면은 바로 오면 뭐야 근데 저희가 또 있잖아 한번 괜찮아요 괜찮아 가자 가자 서플 하고 싶은 대로 해 못 줄겠구만 아 라키해줄구만 어 대충 섞어줘 서플 축축축축축축축축축 섞어줘 계속 누르고 있어 저는 도전 소소 가라 소소야 한번 해줘 하나 둘 셋 도전 소소 오면은 바로 안 된다 소소야 거기 있어라 소소야 가자 소소야 거기 있어라 소소야 거기 있어라 다시 소소 가자 다시 소소 가자 소소 가자 아띠야 한번 같이 다시 할 때 됐다 아띠야 레전드 다 뽑아야지 아띠야 자 이제 아띠까지 오면은 아띠야 올라가라 아띠까지 오면은 제발 유지그 최강이도 나쁜다 추라이도 좋아 소소만 아니면 돼 소소만 아니면 돼 야 쟤 왜 저래 근데? 난 벌써 소소 같기도 해 소라이 좋아 소라이 좋아 그렇지 소라이 좋아 소라이 좋아 와 얘네들은 사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시원을 보고 오네 아 나 외락했어 왜 외락했지 니가 애달라미 아 우주 외락했어요 야 야 소소야 맨날 울어버려 저 소소 멈춰 벌쳤어 소소 아띠야 저거 어쩔 수 없어 나중에 풀려 소소 아띠야 어 풀려 풀렸다 괜찮아 소소 꺼져라 소소야 내려가라 짜증나 하지 말고 소소야 제발 가자 재밌게 가자 소소 나가 아띠 좋다 아 뭐야 소소 아니야 소소야 소소야 아니 아니야 왼쪽 아띠야 왼쪽이 아티야 왼쪽이 중요해 아띠 좋다 어이구 좋다 왼쪽이 아띠 아띠 더블 아띠 어이구 아띠 셋 왼쪽 아띠 너무 좋다 나이스 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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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띠아 추랑 아띠 좋다 좋다 아 거의 끝났네 뭐 추랑아 뛰네 소소 살아라 소소야 아 나갔다 아 나갔다 아 잠깐만 소소 하나 있다 소소 하나 있어 소소 하나 있어 아 꺼져라 소소야 꺼져라 나가 소소 나가 제발 나가 아 진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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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야 제발 나가 나가 고수 나가 아 진짜 아 지랄 야 제발 아 진짜 아 지랄 아 지랄 야 제발 야 제발 아 지랄 아 지랄 아 제발 아 제발 아 꺼져 꺼지라 오케이 나가 제발 아 제발 나가 나 둘다 나가 안돼 아 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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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 번 우리에서 좋은 날 있어야지 아 사장님 어떡해요! 진짜 뭐하는 거예요! 벌레가 더 좋았어요 벌레가 더 좋았다고요! 수빙이 무서워! 나 수빙이 무서워 나 수빙이 무서워 팩이 형이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승 예약이라든지 팩이 형 따라가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런말 해도 되나요? 방출할 멤버가 없는데요? 설화야! 하나 둘! 꺼져 너 이거 좀 해줘야겠다 방사님 저 방출하면 안됩니다 저 맨날 방출 당해요 설화 한번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 멤버를 견둥이의 화이의 아띠인데 우리 도철 누구 해야 되냐? 나라서 그럴 짓도 못 시켜줄래? 방출이 야! 넌 무슨 거야? 한 번 더 바뀌잖아 멤버가 무서워요 단장이 마음을 좀 사야지 천번들을 믿으라고 오쭈구리! 여기 오고 싶지? 거기 있어라 그러면 저희 화이트입니다 화이트의 방출입니다 3라운드 여기에 내가 있으니까 약간 더 그래 보여 우리 둘이 서있으니까 오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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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견방출 생각나 김견방출 생각나 김견방출은 나았어! 나도 그게 더 좋아 우린 1등 했어 그때 뮤직 방출은 설화입니다 룰로우 당연하지 아 진짜 왜 그러시냐고요 뭐라봐 맨날 방출이었어 락 오쭈입니다 오쭈야! 미안해! 지키지 못했어 미용평이야 과연 오쭈 불쌍하다 이번에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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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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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불쌍 비상이 될 수도 있고 위계를 기회로 만들어야죠 저희들은 오히려 더 좋은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깐닫말입니다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었는데 화이트 팀의 1,2,3 픽입니다 1번 주랑, 2번 소소, 3번 수빈 뭐? 나 왜 이렇게 2번이야? 저희 팀이 그렇게 원했어요 수빈이라서 필요 없나보다 난 맨날 골증인가 봐 뉴 수빈이라서 지금 골증이야 무서워! 한 번만 더 해 뉴 수빈 골증 그만하고 싶다 진짜 모르겠다 근데 진짜 운빨이여가지고 진짜 몰라 계속 섞어주시고 한 세트 한번 도전 수빈이 오면 베스트 하나 둘 셋 도전 제발 제발 수빈아 가자 나이스 트라이 수빈 난 끈질겨 수빈이 가면 안 돼 안 돼 이번에도 수빈이까지 가면 안 돼 수빈이 진짜 가면 안 돼 수빈이 와라 그나마 와라 내 팀은 아니지만 와라 들어와 들어와 진짜 어떡해서 들어와 수빈이 무슨 소리야 수빈이 간다? 배박스 지하로 지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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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당황했나보다 지라로 소고가 많이 붙어있는데 저기 수빈아 뭐야 안 돼 엔터에서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나 좀 뛰어 야 수빈아 그만해 수빈아 뛰어 가지마 수빈아 수빈아 한 건 해줘라 수빈아 와라 수빈아 좀 해줘라 나이스 트라이 채틀차에서 이러면 오쭈 입원하겠는데 오쭈 우리 벌써 아파요 갑자기 오쭈 나 다음 차에 간다 그러면 어떡해 아 왜 교통사고 야 너 아픈 척 하지마 야 어쩌고 저 여기 목 존나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존나 아파요 수빈 맨 뒤다 어? 잠깐만 어 수빈 수빈 수빈이 존나 많다 소소 많이 남았어 수빈이 하나 남았어 수빈이 두 개 아 세 개 세 개 수빈아 떨어져 그냥 야 소소도 많은데? 소소 4개야 소소 4개야 아니 근데 어차피 승부 볼 거면 소소 수빈이 많았어 아 소소 수빈?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데려갈 수 있거든 자 이거 수빈이랑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수빈이랑 수빈 싸움이겠는데? 소소 수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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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다 수빈이 버티나? 혹시 몰라 수빈이 수빈이 1번 해줄겠다 수빈이 빠졌다 수빈iasm 수빈이 수빈아 first staffing 듣고 오는 건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어차피 마지막 핀몰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오히려 소소가 나온 게 우리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 자 여러분 한쪽을 잘 되라고 응원할 게 아니라 한국 밸런스 좀 맞추긴 해야 되는데 운도 따르겠지만 둘 다 붙여 어? 만약에 안 뛰고 오면 그대로네? 어? 어? 그래도 새로우면 아니야 여기 수빙이 있어요 수빙이 버릴 거잖아 수빙이 버릴 건데 버리지 마세요 무서워 숨겨서 쓰지도 않은데 배로 배로 그냥 보여주세요 빨간머리는 가 자 방출 수빙 꺼지고 저희도 대놓고 저희도 대놓고 덤둥이 락 걸었습니다 마지막에 락 해제콜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허리가 왜 따라가세요 난 계속하는 줄 알았어 채택창도 정답 다 알고 있는데 나 진짜 멍청해 근데 난 나올 줄 알았어 덤둥이가 이게 안 나올 줄 알았어 그냥 멍청인거죠 야 너 이미 뭐야? 담이야? 담이 1순위 규칙 설명할 때 사장님한테 더 설명해 주신다고 빠구니 2에 써? 근데 결과론이야 결과론 저 안갈래요 저 1순위 쓰지 마세요 잊나 오기 싫나보다 눈깔 피하는 거 보다 1번에 아티스세요 아미 아티스 말하지 말라고요 이거 하고 나면 노래팀이 있습니다 노래팀 가고서 너희라니가 송미진째라니 재밌어 재밌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니면 그냥 좋대로 하시던가요 제발 여기서 그냥 소수로 나오면 네? 소수로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열심히 해보자 엔트에서 1,2,3순위 나 또 나 웃기겠다 가미 아티 소소순입니다 너무 쉬운데요 기적의 확률 소소 기적의 확률 그대로 멤버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요 이거 진짜 소수면 말이 안 돼요 소수 가자 소수야 한 번만 더 돌려라 한 번만 더 돌려라 소수야 한 번만 더 돌려라 소수야 한 번만 더 돌려라 오 주그림 즐겁다 마지막입니다 나 말힘들 밤이 와야되지? 밤이 와야되지? 밤이 와야되지? 밤이 안오고 밤이 안오고 밤이 안오고 소수가 오면 소수가 오면 왜요? 왜요? 얘기 왜야만요? 다 신입들인데 뭐요? 소수와 한 번만 가! 근데 다미만 와도 괜찮은 거 응 제발 응 안 가 응 안 가 응 나는 안 가 응 강민아 꿀 받기 존나 잘 하나 하나 둘 셋 도전 제발 소수야 한 번만 하자 소수야 한 번만 하자 진짜 소수야 니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소수야 다미야 가지마 다미야 일단 나가고 다미야 선생님 시켜줄게 다미 다미 존나 많다 나이스 소수 내려가시고요 소수 쟤 뭐야 진짜로 소수 좋다 소수야 버그 자리하면 들어가자 버그 자리하면 들어가자 다미 올라가 다미 껑충 껑충 내려갔죠 내려갔다 안 돼 제발 이거 소수 나오면 말도 안 돼 말 돼요 말 안 돼 무조건 다 돼 K-POP 뭐 캐나다에서 선생님이었는데 뭐 뭐가 괜찮지 분명 땡스 강사 어떻게 저다고 줄 수 있어 나이로 다시 가 국민 덕어 안 돼 소수야 안 꺼내자 소수 언니 뛰지마 다미야 레전드로 방송 만들자 다미야 제발 소수 언니 위험해 밑으로 내려가 다미야 시험 오고 싶다면서 알라시님 알라시님 제발 알라 알라 알라시님 지수님 부처님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소수 내려간다 소수 없나 소수만 없으면 돼요 아미 왜 이렇게 많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무조건 다미야 무조건 다미언니야 괜찮아 나는 저 최후의 소수 한 마리를 믿는다 마지막 소수 어디 있는데 마지막 소새끼 마지막 소새끼 마지막 소새끼 다미야 언니 가보자 가보자 소수 언니 3개 있는 거 같은데 소수 아직 사 하나 안 맞았어 소수 아직 있어 왼쪽 소수 좋다 왼쪽 소수 좋다 밀어왔어 아띠 밀어왔어 마지막에 아띠아 죽어 다미가 너무 많이 살았어 다미 와야돼 소수 언니 계속 뒤로 뛰어 언니 지금 하늘은 좀 밀어 소수 아직 있어요 다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이 살아 아띠도 있어서 소수가 내려가 제발 떨어져 제발 소수 있다 떨어져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보라소스 곧 가겠는데 소수 소수 가겠다 갔다 다미 아니면 아띠아 소수 벗겼어 소수야 버텨 소수야 버텨 소수 소수 뭐야 소수 공수어 날아가 소수야 버텨 공수서 날아가 공수서 날아가 공수서 날아가 소수야 그렇지 소수 벗겨 그렇지 소수야 소수야 한 번 받아 버텨 소수야 버텨 소수야 공수서 그렇지 와 소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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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겸링이 대신 담에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쩔 수 없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이 담에 고산내이가 하이 아 나 또 팀장이야? 여기서? 아 담에 안 돼 대파운드가 좀 맞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이러면 괜찮지 이러면 좋네 이러면 좋아 자 이제 최종 어? 괜찮은데? 댄스 트레이드 댄 엑셀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은데요? 응 좋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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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춤과 같은 팀이라 좋아졌어 잠깐만 다미, 오쭈, 추랑 나 안 나쁘다 여기 좋은데요? 아이돌 팀이야 잠깐만 여기 좋아 잠깐만 경둥, 아띠 아띠 수빙 수빙 왜요? 여기가 찢어졌어 아니 약간 아니야 이 정도면 낙배드 돼지 안 돼? 황별 된 거 같은데? 황별이야 아 잠깐만 동이 언니 안녕 오쭈랑 설화가 춤을 어떻게 춰버리는.. 얘 설화가 좀 변수야 얘가 한번도 아직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복병이 될지 아닌지 모르지 제가 서라 불러드릴게요 수빙이도 실력이 좋잖아 맞아 남자 춤 엄청 잘 춥니다 안 그래 보여 와 좋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거 소수 나왔으면 진짜 힘들었는데 견둥내 태기 다다다다다다 너 화이트 우승 시켜준다고 하셨었는데 뭔가 좀 잘못됐나봐요 제가 봤을때 태기 형님의 픽은 견둥 오쭈 다미 다미 추랑 서랑 아니면 내가 봤을때 태기 형님도 마지막에 다미만 남았어 너 맞지? 지금 태기 형님 어깨에 시멘트 한 삼촌 들고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자 겸둥이 전화해봐 목소리는 낼 수 있을 거에요 전화 걸어봐 다미는 상황이 안되니까 겸둥이가.. 다미야 가자 다미야 겸둥아 저 뮤지컬 안할래요 언니 언니 나수빈이 도와줘 겸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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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같은 팀 하고싶었는데 겸둥아 심장이 왜 안들리냐 여보세요? 어 알았어 자 잘 안들리나 본데 다미도 보고있는거 아니야? 다미도 전화해도 돼 다미나 오쭈도 보고있으면 다미가 너무 열정적으로 저번 스니콘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화이트 거의 살렸잖아 오쭈야 낫배드다 야 낫배드야 밸런스는 좋아 여보세요? 겸둥이 대표님 인생척 블랙입니다 인생척 블랙입니다 맞네 처음이야 처음으로 제가 빵사장님이랑 무대 찢어놓겠습니다 가자 다미야 다미야 가자 뭐라고? 아 뭐라고? 잘 부탁드린다고요 오케이 가자 너 누구 사장한테 얘기해 그래 다미야 찢어버리자 그래 가자 네 어 야 그리고 내꺼 씹지마 어 깜짝이야 네 견뎅이가 왔어야 됐네 오쭈도 한번 통화해볼까요? 오쭈? 야 오쭈야 일부러 입원하지마 팀 괜찮으니까 야 소수 갔어 일부러 입원하지마 진짜 이거는 맞다 오쭈 진단서 뽑으러 갔다가 차 돌렸대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때? 아 너무 좋습니다 아주 실력으로 찢어놓을 수 있겠어요 오 진짜 좋다 좋다 원래 또 설아랑 라이벌이었는데 진짜 한번 경쟁해봐 그렇죠 아까 쭈찰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쭈찰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네요 끝까지 보니까 오쭈야 가자 네 간부시다 알았어 알았어 가자 자 이렇게 해서 댄스 팀은 트레이드 끝 네 괜찮아요 좋아요 너는 살짝 애들 좋아 수수 좋아 근데 견뎅이 딱 없고 난 너가 복권까지 사야될 줄 알았어 척습발이 약간 저 막판에 수수 수수요? 아쉽긴 한데 근데 우리 화이트 입장에서는 시작해볼 때 생각해보면 베스트에요 맞아 아니야 근데 이거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 이게 우리의 밸런스가 좋아 네 패기 형님을 좀 믿습니다 맞춤이 있잖아 진짜로 이번엔 소수랑 수빈이 형 확실히 보여줘야죠 네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네? 욕먹는 거 보여준다고? 억울해 네 자 이러면서 댄스팀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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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있어 노래까지 해야되니까 네 이렇게 되네 이번엔 진짜로 감사합니다 홍일을 지켰을 때 내가 봤을 때 오늘 최고의 언어피는 견뎅이야 오늘은 오늘 처음에 나 진짜 서서가 나올 줄 몰랐어 근데 이게 난 두 가지 운이 다 따라줬으면 좋았는데 첫 번째 견뎅 락해제껀 썼을 때는 우리가 웃었는데 선후군까지도 이쪽이 또 먹어버려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번에 노래팀이 또 이제 거기가 선후군이니까 근데 진짜 여기서 아 벙그나가 올 수가 없죠 벙그나가 올 수 있어요 벙그나가 올 수 있어요 벙그나가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진소리를 할 수 있어요 어? 아 그러네 네 벙그나가 사이즈가 있어요 회장님은 나는 무조건 락해제껀 써가지고 그냥 어떻게 와 그랬는데 진소리를 진소리가 있지 야 잘가 뮤지 뮤지컬 좋아 좋아 벙그나 일로와 야 루아야 루아 잠깐만 너 일로 올 준비해 인마 난 진짜 좋은데? 맞아 루아가 있지 나 아무나 좋아 난 노래팀 아무나 좋아 일단은 그나가 이제 여기 앉으면 진소리를 해 당철로 잠깐 빼고 루아를 어? 봤어 아니 근데 회장님 저 이번에 노래팀이 아닌 거 맞나요? 세명이 세명이 아니 세명 좀 해볼게 다시 세명 좀 해볼게 나 담배 하나 피고 올게 나 담배 하나 피고 올게 아니 숨 잘 안돼요? 아! 이리 오라고 네 여기는 노래는 우리 대타에는 없잖아 아 근데 배그 심장에서 벙그나 주면 개빡스네 그러니까 그건 맞지 좋았어 근데 사실 노래는 구멍이 없어요 네 노래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조합의 싸움이야 조합의 싸움 근데 어찌됐건 제가 여기 앉아서 혼자 다 결정하실 거잖아요 아니 진짜 여긴 엔도라 아 잠깐만 여기 왔어요 어! 가있어 거기 어차피 니 자리야 진짜요? 어차피 니 자리야 가있어 그러면 저기 미러캣씨 저걸로 가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엔 니 자리야 거기 있어 하하하하하하 아 잠깐만 아 놀러팀 개어렵다 아 놀러가 놀러가 놀러팀 누가 락해야 될지 너무 어려운데? 여기는 진짜 흐리겠다 아니 근데 제가 가상 시나리오를 써봤는데요 응? 그대로 안돼? 제가 결정에 아직 못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가장 정배는 저는 진솔이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솔이락을 했을 경우에는 배그나가 풀리죠 근데 배그나를 제가 1순위로 원하면 데려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잠시나마 번그나 조합이 잠시나마 됩니다 그때 제가 락을 누구로 할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죠 왜냐면 오늘 배그나나 번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제가 데리고 있는데 그걸 누굴 데릴지 제가 아직도 고민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둘 다 데리고 있을 수 있을 확률이 아까 보셨잖아요 있어요 나 2번 날리고 송송 나왔어 맞지? 네 쩔다라 쩔다라 대박이다 2번 날리거렸구만 벙근아는 찢어져야겠어 근데 둘이 붙어도 재밌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겸두기가 저희 가서 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재밌다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재밌어 벙근아 이후에 지분이 제일 높은 게 저거든요? 벙근아랑 내가 찢어지면 내가 팀장이야 왜? 우리 팀장이에요 맞아요 저 보면 노래 뒤에 개박살나겠네 진솔이가 존나 놀래는데 안 그래도 밖에서 그 얘기하면서 류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나 팀장 되면 흡연실로 잡아야지 아 아니 알았다 싸니는 도장 야! 야! 흡연실로 잡는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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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나이도 동감이야 나이에 맞게 있는 거 나이 이런 게 어울릴 나이에요 이런 게 없네 문안한 거 문안 문안 지윤아 좀 할 거 없네 지윤아 지윤아 엑셀 좀 떼어주세요 그럴까요? 이렇게 하죠 괜찮 이번에는 또 바뀌어서 뮤직이 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방출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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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아! 아! 자기 어필 자기 어필! 자기 어필! 자기소개 시간 야! 어필 좀 좀 시원시원하게 해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지분 준다니까 그니까 머리 쓰는 소리야 여기까지 들린다 나 머리 쓰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 응? 저희는 근데 너무 완벽해 데리고 올 사람이 우와 좋아 노래 티린 건데 진짜 찐 홍벨이다 고급 뷔페식이지 여기 맞아 고급 뷔페지 호텔 뷔페 정도? 그치? 나 너만 봐 나 먹이랑 떨어지기 싫은데 나 호나 좋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만약에 사무실에 이전하면 흡연실을 내가 만들게 당나는 중 깍라 반 투명으로 부탁해 내가 너무 부끄러워 반투명 그래 눈 마치면 안 돼 눈 마치면 살짝 민망하니까 그냥 투명이라도 여기서 자! 한명씩 나와 여태야 의자가 왜 또 여유가 없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만 이거 준비해 여기 자! 한명씩 날래달래 나와 자! 먼저 나가겠습니다 노랫팀은 막내로써! 노랫팀은 막내로써! 너 몇월생이야? 7월생 지분 많이 준다, 시원시원하게 안녕하십니까, 빡대입니다 일단 저는 빵사장님께 어필을 하고 싶은데요 빵사장님이 디렉 때문에 힘들어하셨잖아요 근 몇개월 동안 제가 가서 디렉도 많이 도와드리고 화음도 짤 수 있고 그냥 화음도 아니에요 저는 듣기 어려운 라인까지 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청곡 중에 팝송도 많을 것 같은데 팝송도 팝송 디렉 전문이거든요 단두대 전문 아니에요? 아니요 4학년이라서 제가 학회적이어서 나를 부숴줘게요 아니 근데 아니 뭐 학수를 아예 안 쳐다 누구세요? 나 누구세요? 너가 화나겠던 남자 그 남자 그 남자 다 잊었어 개웃겨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단두대 학교를 이제 안 갈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진짜 졸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방송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무대 퀄리티 수니콘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빡대가 들어있습니다 꼭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그냥 적당히 프리즈의 여캠이랑 아빠 하라고 삐지잖아 벌써 다음 프리즈의 여자 섭외 프리즈의 황제 자 다음 아마 나와 여기 왔다 갔다 안녕하십니까 미켓입니다 저는 일단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노래 노래할 때 감성이 어린 친구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누적으로 보면 준수한 풍력 그리고 또 방송 요즘에 제가 간절하게 방송을 잘하고 있어서 오전에 방송하면서 방송감이나 매력을 발사받고 있고 매력을 발사받고 있고 그리고 또 들어오시지요 그리고 나이가 있어가지고 예? 왔다 갔다 해요 원래 그리고 점점 체력관리도 잘하고 있어서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는 제가 수니그룹에 창단하고부터 미켓이랑 한 팀을 해본 적이 한 번 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방송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학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던대로 익숙해서 괜찮아요 원래 안 해서 계속 안 해도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거기 계시는 게 정말 적당한 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켓씨는 나랑 동갑이라 다행이야 만약에 내가 34살이었잖아 내가 힘들었어 그렇지 빡세지? 맞지? 회장보다 누나야 현우와 지은이로 약간 노래팀의 새로운 막내 아 나 막내입니다 나 막내요 나 막내요 아니 근데 너 진짜 밝은 거 수니그룹돌아 처음 봐 노래를 하고 싶으면 말을 했어야지 노래를 말했잖아요 그때 그랬다 둘 다 뺏었잖아요 그때 트레드까지 다 하고 물론 사정이 있었지만 또 새로운 막내 또 저는 이런 말 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연화가 없었으면 이렇게 노래팀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 어필을 하자면 연화보다 한 소절은 더 부를 수 있다 맞지 한 다섯 소절은 부를 수 있고 저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빼고는 없습니다 담배 빼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항상 준수한 풍력 이거는 맞아 기복이 없이 항상 비슷한 높은 풍력 혹시 연습 시간대에 몇 개 비실거죠? 간접 운명으로 애들 목이 다 마탱이 할 것 같은데 혹시 눈 맞으시면 같이 가야되나요? 혹시 제가 망봐드려야되나요? 3단 공부가 달라 나한테 다른게 많았나봐요 혹시 칭상되시면 저희도 뽑을까요? 아니 근데 또 준수한 풍력 그리고 또 새로운 신입분들은 몰입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8개월 동안 순위 그룹을 하면서 첫 노래팀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도 있고 저희 겜방분들도 이번 노래팀 가는거 너무 좋아하셔서 이번에 풍력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저는 그냥 빈수라고 사실 죄송하고 저는 사장이기 때문에 좀 장난스러운 거 진지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랑 같이 하게 되면 합방을 저희집에서도 할거 아닙니까? 네 마이크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담배꽁초 들고 가요 진짜 이거 중요해요 진짜로 그리고 연습을 방송하다 보면 중간에 담배 피고 이런게 흐름이 끊겨요 맞아 참을 수 있어요? 3시간 동안 참아요 3시간 저희 다 안 피기 때문에 모두 다 안 피니까 다 안 피니까 참을 수 있어요 사장님들도 다 안 피시거든요 마이크에 담배 냄새 빼면 어떻게 해? 그리고 중요한게 목관리가 중요해요 목관리 또 목관리가 제가 알기론 목이 좀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 3곡을 빡세게 하면은 다음날 목이 쉬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목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괜찮나요? 술을 안 먹으면 된다 근데 담배는 진행을 위하여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유아는 좀 탐나긴 해 유아는 좀 탐나긴 해 감사합니다 유아는 좋은 매물이긴 해요 솔직히 저도 뺏기기 싫은 매물이긴 해요 이순철씨도 담배 술 다 한대 맞아요 성시경씨 그 사람들 타고난거고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에서 피울거에요? 상태 이슈 1층이요? 거의 괜찮을 수 있는데 괜찮을 수 있는데 잡혀갈거에요? 잠깐 잡혀갈거는 죄송해요 잠깐 없어지면 잡혀가는 줄 알아요 껴들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믿고 듣는 단위입니다 일단 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컨디션관리 자기관리 이런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복 없이 또 완전적인 보컬로써 팀원의 중심 역할을 잘할 수 있구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노래들은 또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지만 수니콘의 풍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중간점검 최종점검이 있잖아요 그때 지분도 뺏기고 벌칙적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1인분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점검 최종점검 때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근데 이건 진짜 세다고 생각해요 세입니다 최종점검 최종점검 지분 뺏기기 어필하는 도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뮤직이 선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제가 한 명을 저기로 보냅니다 사실상 제가 원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제가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오 네? 축하드려요 아니 축하드려요 순위로 오고싶어요 아니면 앤스홀에 있고싶어요 반도직입적으로 저요? 네 저는 절로가요 빠오나 너 너 필 얘기하세요 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시뮬렛이 안 돌려봤지 아 저 돌려놨어 저 돌려놨어 저 방출 니 거의 게임이랑 비슷하게 꼴팀인데 보는 소리야 오고싶어요? 네 좋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의지를 좀 받기 때문에 단위 나쁘지 않은 카드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노래팀 다 좋아? 다 좋아 야! 제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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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일단 목이 다 나왔습니다 와 여하튼 내가 순위콜이 끝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순위콜 되면 또 아니야 아니야 물론 단위언니처럼 이제 항시 컨디션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기만 하면 스토리가 없어요 사실 제가 저번 저녁한을 제가 스토리 썼다고 생각합니다 존나 슬픈 스토리였어요 그러니까 저 영상만 보면 울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순위콜 때 정말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기도 했고 아까 다혜가 말한 그 높은 퀄리티의 화음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오 알려주기만 하면 저는 바로 입력해서 화음 할 수 있고요 목도 다 나왔고 그리고 일단 제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단두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 이제 갈대됐다 그러면 갈대됐어 갈대됐어 저희 팬분들은 안 좋은 건 경험하지 말자 라는 마인드라서 제론의 대주주 형이 또 슥박이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슥박이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슥박이 형님 슥박이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슥박이 형님 그래서 일단은 노래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고음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많은데 사실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제 제 파트에서 솔직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데 너무 대드러 싫으세요? 어? 또 대드러? 난 좋아 제로야 저 없어도 돼요? 어 이 새끼도 약간 정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요즘 티키타카 잘 돼가지고 저 아니면 방송 못할 텐데 근데 제로가 그런 거 있지 얘가 질기빠빠 잘해 응 치고 빠지기 은근히 잘해 레고로 쌓은 정이야? 아니요 정이 안 쌓였어요 말리자고 싸운 거 아니야? 그래서 제로 아! 질투한다! 박다혜 그래서 여기 오고 싶어 야! 야! 저로! 너 저로! 어차피 너 갈까? 저로 가있어 저기 앉아있으라고 저는 일단은 아무나 데려가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좀 싸웠으면 좋겠네요 서로 데려가려고 목은 확실히 다 나은거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 목 좋은 제로는 괜찮아요 근데 목 나간 제로는 낙낙이었던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왜 저래? 안녕하세요 남쪽 귀요미 진솔입니다 제가 남쪽 하마 아니냐? 남쪽 하마 아기하마 맞아요 하마 아무튼 저는 노래로서는 아까 로제님이 제로입니다 제로님이 자기는 맡은 파티만 잘한다 나머지는 알아서 저는 그런 마인드는 아닙니다 저음이면 저음 감성 코너, 감성 코너 고음 코너? 그냥 쌓가능입니다 사실 저게 맞긴 해 네 그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회장님이 이번에 왜 이렇게 스토리를 안 짜냐 스토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합방시에 좀 많이 좀 필요한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번에 앤소울로 있으면서 합방 캐리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맞아? 뭐 흘려? 네 맞아? 저는 잘 몰라 웃음 많이 들었잖아 무슨 소리야? 저는 몰라 다 같이 다 같이 한거죠? 제가 웃음 들었잖아요 제가 뭐랬는데? 이기심은 팀에 도움이 안됩니다 맞대 시청자들이 맞대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인심이죠 감사합니다 진솔이라 다했지 진솔이라 다했지 진솔이라 다했어요 진솔이라 다했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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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으세요 제가 에너지로 지지 않고 남들이 그저 그런 텐션으로 그저 그런 합방 그저 하하 하고 노래만 하는 그런 방송 재미없잖아요 선생님들 저는 그분들보다 좀 더 특별할 수 있다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누군데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며칠에 단위라던지 재미없거든요 나한테 봐 지랄해 그저 그런 합방 그저 그런 합방을 했다 그저 그런 합방을 했다 그저 재미가 없어요 미역해 선배도 그닥 재미가 없어요 나이만 많아 나이만 많아 나이만 많아 나이만 많아 나이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 파이팅을 보여드리겠다 뭘 써 진짜 대형 메모리 네 류이랑 완벽해 완벽해 유아 댄스치면서 쭈그리거든 여기 오니까 와 류이랑 왜 쭈글인데요? 아니 근데 너 여기 오니까 좀 날아다니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뭔가 제가 어느 운명으로 선택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뭔가 뭔가 깨루와 타루의 조화 굉장히 저희가 둘이 붙었는데 가는 팀이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두 명만 붙는다면 세지지 않을까 싶어요 원해요? 네, 원합니다 깨르, 토르, 타르 모이면 뚜루, 뚜루! 나 뚜루! 나 귀뚜루, 귀뚜루 토르는 앉아있어 왜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무도 부족할 수 있지만 뽑히면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역시 노래팀은 애들이 다 밸런스가 좋아서 황배가 많다 안녕하십니까? 백이다, 백이! 저는 일단 순위원 1등! 감기가 걸려도 순위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방을 하면 밝은 분위기 그런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하면 되게 즐거워요 그렇잖아, 맞죠? 맞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8개월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밖에 안 갔어요 한 번이나 갔네 한 번이라도 한 번은 쪽팔린 줄 알아야지 네, 아무튼 그래서 단 두세를 한 번 갔다 오니까 저희 팬분들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도… 감사합니다 도마투비도! 전사구나! 전사구나! 근데 그를 와도... 그래서, 저번에도 진소리가 워낙 많이 받았지만 또 그 뒤에 있었어요 그렇지! 맥이 맥이 맥이! 그리고 저만큼 타격감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올드 상법이 조금 사라졌어 연습을 해서 바이브레이션을 좀 고쳤어 구라야 올드한 것도 노래에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번 미션 곡이 너한테 유리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 저 때 아이들 노래 하나 있는데 그리고 베그나가 가장 큰 장점이 이 기복이 없어요 얘도 기복이 없어요 목 때문에 크게 사고나지 않아 기분이 너무 좋아 노래 실력 늘었다니까 항상 잘해 노래팀은 사실 못하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없어요 언니의 입힌인데 베그나 했습니다 베그나였습니다 베그나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만나 안녕 먹기 왔다 먹기 왔다 안녕하십니까 그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래에는 보컬도 녹음을 하고 악기들도 녹음을 하지만 이렇게 그냥 녹음을 했다고 해서 바로 노래가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이게 발매가 되려면 서로 믹싱이 잘 돼야 돼요 잘 섞고 양념을 잘 치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이 밖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저는 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없고의 무대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제 지분을 써서 들어가려고 한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 맨무스 비그똥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무대를 퀄리티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자체만으로도 팀원들이 굉장히 많이 안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니콘을 지난번에 굉장히 잘 마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LK 뛰니 LK 뛰는데 예술아 벗어나자 화이팅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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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그럴수록 못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에미지옥 아니에요? 벙규야 네? 의미 없는 거 하지마 왜요? 방출 어차피 이제 저는 근데 계속 미운정 고운정도 정서 들고 아 근데 진짜 만약에라도 오늘은 근데 저도 벗개를 놓을 수도 있어요 어? 그만큼 저쪽에서 근하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면은 저도 모릅니다 오늘은 벗개가 놓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 어? 근데 안예술 안예술도 육각형이 됐어 네 맞아 그냥 락벌 너무 노래 잘해 방문이 싱싱미역이 맞아요 왜냐면은 아니 미역 아니잖아 네 저 아닌데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고민? 뭘 고민해요? 지금 어떻게 할거지? 원래 학수가 머리가 좀 좋고 아니야 머리 안 써도 내 핀볼에 잘 안해줄거야 무조건 진소리 안해 자 다했지? 네 오케이 아 근데 근하.. 아.. 근데 근하.. 벗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진짜 다를 거라 생각은 들어 기능이라고 뭐랬지? 유명이요 엑스 띄워주시고 자 엑스 띄워주시고 잘라 형들 감사합니다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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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개 파이팅 뮤직에서 방출 제가 벗개한테 팀장이니까 방출을 누구 할지 적어달라니까 제가 지름을 조금 벗개야 저기.. 야 바꿔치게 못살려 못살려 미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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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장난치지 말고 빨리 앉아 임마 저게 방출도 진짜 힘들긴 하겠다 그러니까 고강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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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간네 학간네 자꾸 학갓다 하시면 정말 학갓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학스럽다 학스러워 나 나 써도 돼 내 생각대로 간다 이길 수 있어 새로운 그림도 좋지만 계속 이렇게 스토리가 쌓여야 더 보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인정합니다 큰 게 상관없어 지금은 돈 해도 다시 올 확률도 있고 그래서 상관없어 그냥 부담없이긴 했지 나 진짜 떨린다 그것도 아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게 사실상 뮤 구멍이기 때문에 팀이랑 성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루야 너 정도만 구멍 아니야 상의를 시원시원하게 정했습니다 저희 순이 뮤직 순이 힐에서 방출할 멤버 결정했습니다 나 예상해볼까 세명 하시라고 세명 일단 제로 아닌 빡다애야 누구 할 수 있어 빡다애일 거 같아 제로 같아 나도 나 같아 나 다 썼다 그거지 몰스테이 제로 건설 아직 하지도 않아 언니 그냥 레고밖에 안 한 거 아니야? 한국밖에 안 제로야 설마 같이 타고 왔는데 잘 오겠어 에이 설마 빡다애야 진짜 정이 그렇게 없네 빡으로 가보자 역시 빡 오 되게 뭐예요? 빡다애 나 어렵다 참 나 그 참 괜찮 알겠습니다 락 락 여기 있습니다 락은 진솔이죠 백은하를 버리고 진솔이로 갈 것인지 몰라 백은하를 버리고 진솔이로 갈 것인지 와 진솔 아 근데 정배야 아니 근데 정배긴 한데 근데 근원이를 포기하고 와 벙근하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니 이것도 몰라요 이게 또 가자 벙근하 벙근하 야 그나야 그나야 대무시당한 거 그러니까요 가 길이 없어 저도 구멍 뚫린 사장님이 어쩌라고 팔자주름 기시나 나도 싫어 어? 너무 지겨워 구멍이 너무 많이 들였어 항공포증이 있어 진짜 서운한가 봐 어떡해 항공포증 있어 이 정도면 마음속에 팀장이 진솔인 거야 맞아 아 싫어요 진짜로 팀장 싫어요 잘해봐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세요 항공포증이요? 왜요? 들어야자 난 다 꼭꼭해 나는 좋아 난 진짜 개뻐스 타겠다 항공포증 좀 나을 것 같기도 해 나랑 같이 가자 가자 둘이 가자 응 둘이 가자 그래서 우리 원팀이 있을 때 그걸 살려보자 나는 보여줘도 되지 나는 말할게 나 누설 안해 진솔 데리고 가자 응 여기서 누굴 보냈지 응 여기서 누굴 보냈지 우리 팀 근데 쥐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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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 나 류팀장이야 쥐빼 엄청 잘한다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네 첫 번째 1라운드 뮤직에서는 1등 배그나 2등 미켓 3등 단희 이봐 단희가 군발 좀 해 군발 좀 해 군발 좀 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드람이 수화 다 됐다 나한테 왜 물어본 거야 오고 싶냐고 귀드람이 수화 일단 한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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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시켜 진행시켜 제발 제발 서폴 계속 돌려주시고 혹시 모른다 그냥 가지마 뮤직에서 뮤직에서 서폴 이 정도면 됐다 계속 봐봐 뭐래 이게 섞이니까 좀만 더 해주세요 가자 가자 스탑 스탑 이 정도면 됐어? 네 됐어요 하나 둘 셋 가자 배그나 제발 배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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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갑시다 배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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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 아무리 gla지 배그나 배그나 rätt 별 보여줄けど 셀 번거나 Plus 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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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다녀야 가자! 다녀야! 뒤뚜라미처럼 뛰어라! 뒤뚜라미처럼 뛰어라! 뒤뚜라미처럼 뛰어! 다녀야 제발! 다녀야 힘내! 다녀야 힘내! 다녀야 힘내! 근데 미케논이 더 많아지고 맞아 아직 괜찮아 아직 여유있어 아직 여유있어 아직 여유있어 미케논! 가자! 여기 맥주 안 가요? 저 여기저기 X 알았어 X 자 샴벨! 이게 뭐야? 샴벨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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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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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내려가지마! 다녀야! 다녀야! 배균아 살린다! 파이팅! 과연 균화야 안 돼! 가지마! 미안해! 잘 못뜼어 백이야! 미켓이도 많이 살아남았고 백은왜! 왜 이렇게 가빠져? 다녀명당! 안돼! 다녀야! 아니 백은이 쭉쭉쭉쭉 백은아 그려! 안돼! 믿게! 누가 공 좀 써봐! 백은아! 공성! 아 아니 제발 나이스! 백운아 사치고! 아 아니 아니 백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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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백운아! 나이스! 나이스! 백운아 살았어! 미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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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의 복수! 미켓 꺼! 다 돼! 다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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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그나 못해! 벙그나 못해! 선 누나 벙그나! 벙그나 못해! 기회 한 번 날렸어! 벙그나! 나이스! 괜찮아! 3등으로 했잖아! 괜찮아! 2등으로 했으면 안 내려갔을 텐데 괜찮아! 어차피 마지막에 백운아 대로 올 기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한 번 더! 선호가 9번도 안 나오겠네 조치해주세요! 노래 끊겼어요! 잘 끊겼어요! 안주 더 넣어주세요! 4코인에 4라운드에 있어! 한 번 더 기회가 와! 2집 2개의 맞춤이 돼! 노래가 안 나와 자! 교체해주세요! 이리와봐! 미안했어! 이리와봐! 잘 죽겠습니다! 이리와봐! 이리와봐! 나를 개형을 씹으라고 했는데 아! 장난이지! 안갈 거 알았으니까 그러지! 아! 나 쭈뼛쭈뼛 가는 거 개 귀여워! 빨리 와! 빨리 와! 아! 좋은데요! 말해봐! 여기서 해보게! 오랑님 발풍사 오랑님 감사합니다! 물고기 친구 첫 노래팀 화이팅! 감사합니다! 너 그렇게 무신하면 또.. 그러니까! 샤탕 시켜 그냥! 내음탕 시켜! 나 같으면 안 간다! 안 가! 안 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진솔이가 1등이야! 내 마음에는! 그래! 지금! 그래! 또 쪘다고 쫄랑쫄랑 가면 어떡해! 빵스라이팅이야! 빵스라이팅! 빵스라이팅! 제일도 없네! 그럴 때 남자친구 없는 거지! 말렁식! 어떻게 그럴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답이잖아! 너무 사실! 너무 사실 얘기했어! 현장이 도와주신 거 없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언니도 없잖아! 하하게! 지금 칼이 꽂혔어요! 지금 칼이 꽂혔어요! 진짜 존이나 열받긴 하네! 왜 그랬어요? 자! 방출! 여기요! 방출! 방출! 야! 이 새끼! 이 새끼! 배그랬어! 나 진짜 꽂혀서 안 되겠다! 그래! 무조건 했어! 좋아! 좋아! 진짜로 주면 좋지! 빵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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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근데 당신 누구예요? 아 누구예요? 와 진짜.. 안니에서를 보면 무슨 영화가 떠올라 약간.. 이게 잡혀있어가지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 그거.. 근데 너무 오래 잡혀있어서 자기 자아를 잃은 애 같아 근데 레전드.. 근데 레전드는 뭔지 아세요? 박수라이팅! 벙개 팬분들! 얘는 1라운드에 백은하가 안오면서 얘는 이번에도 확정이에요! 얘는 확정입니다 이미 아니 외국영화에 그런거 있어요! 잡혀서 자아를 잃고 어떡해.. 근데 거기가 집인줄 알고 막 어 그래.. 좋다고 미쳐나서 막 구워! 오케이 잡았습니다! 치유옹을 좋아하고 뱅출! 잡았습니다! 저도 못 구해요! 저도 못 구해요! 내가 이거 함부로 할 수 없어 순위 엔터에서 방출할 인원은 빡다이 다시 절로 가! 이 단조대! 이 단조대 단골 같으니라고 일로와! 너네 바보야 어차피 내가 다시 보낼거니까 그래서 보낼거야? 그래서 다시 보낼거야? 어차피 우울거야? 너 어차피 울거야 에스! 이미 일을 안하고 있어요 에스 다 포기하라고 그냥 에스는 내가 더 못해 저희 뮤직의 락입니다 방송만 존나해 뮤직이 락입니다 화장실에서 왔나? 어 오케이 오케이 나 화장 붙이고 있을게 뭐야 이거? 어 어 어 아니 아니 순위 뮤직에서 락은 번개 아 가깝나! 아 진짜 몇번째야! 아 좀 놔줘라! 아 백은학 안하는데 어떻게 그려야! 왜 존대그려! 백은학 안하는데 나 범개 락이 락이야 아니구 근데 이 뮤직도 좀 나쁘지 않은게 학수가 요즘에 자기 폼을 끌어올리고 있어 약간 폼을 끌어올리고 있어 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번개랑은 이번에도 같이 가긴 됐습니다 얘가 스토리를 많이 써주면 괜찮긴 해 스토리 좀 써주세요 스토리 좀 써주세요 스토리 있잖아 너도 가라 그냥 어 일단 앉아봐 울지말고 앉아봐 밥은 잘 주잖아 아니야 딱 답 나왔어 뮤직에서 안 써주잖아? 그럼 국토 가자 그러면 저희 그냥 시켜주세요 국토 하다가 팝이 맞는거 아니야? 안그러면 운영자님한테 연락 왔어 대이터 좋던데요? 대이터 좋던데요? 대이터 좋던데요? 이렇게 연락 왔어요 수은이 엔터에서 뮤직을 원하는 수은이 대이터 좋던데요 나를 가지려나? 됐습니다 나를 가지려나?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1등 류와 2등 제로 3등 단위 류와 제로 단위 3대2 가보겠다 다시 제너로 가겠다 오지마 오지마 3등까지 1등 안 뽑히는거 같아 아니야 뽑혀 1등은 안돼? 기다려야 될거고 하실테니까 오늘 빨리 춤출 준비를 해 류와 입장에서는 학수랑은 좀 그럴 수 있어 맞아요 근데 너무 눈치가 빨라 번개랑은 또 하고싶어 나 진짜 사랑이에요 언니 근데 또 핀볼이 어떻게 도와줄지? 그런데 그런데 자 근데 두제이 드랍 스피드 간장 간장 운명 간장 운명 간장 운명 괜찮아? 어? 아 이 새끼들 클럽 오시는 거 같아 언니 언니 화장실 한 번만 더 팀이 어떻게 뽑고도 상관없는 거야 얘네 얘네가 다 황벨이라서 진짜 어떻게든 상관없단 말인데 그래서 아 오늘 우리처럼 나왔는데 아 오늘 어제 여자 갔었어 저기 소방 나이템 가야죠 소방 나이템 아! 소방 나이템 아니에요? 아니예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잘못 돌아왔어 아니야 같이 가는 거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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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전 앞에 놔요 아 내 김치는 좋았는데 아 이번에 이번에 류아가 가면 나랑 같이 거의 못하네 이거 니가 석불 돌리려면 돌려 네 니가 돌리고 싶다가 돌려 하나 둘 셋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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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제발 간이야 가자 간이야 내려가 제발 간이야 가자 류아 뛰고 있어요 류아 뛰고 있어요 나 안기부러! 루아 다니 꼈어! 아 다니야 좀! 어! 루아 다니! 아아! 아아! 김재로! 자리 뺏겼다! 엔터였어요 저번에? 죄송해요! 또 꼈어 또 꼈어! 자 가보자! 아 깜짝이야! 다니야 다니야! 제발! 제발! 다니의 힘을 보여줘! 다니의 힘을 보여줘! 아 다니! 아 다니! 사실 여기서 루아가 가야 콜잼이긴 해! 아 다니! 일부가 가자! 범계랑 못하잖아! 제너도 괜찮아! 다니만 하시면 돼! 아 다니야 가자! 어떻게 되겠어? 아 지워보실! 아 그래 어딜 가면 좋긴 하구나! 다니! 다니! 자자! 아 다 납배드야! 아니 노래를 다 잘해! 아 이게.. 가자 가자! 야! 아 다니! 아 다니! 아 다니! 아 다니 한 번 갔어? 아 다니 가야 돼! 다니가 가! 다니가 가! 다니야 죽어버려! 다니야 가자! 다니야 죽지마! 다니야 죽지마! 다니야! 다니야 죽지마! 다니야 죽지마! 다니야 제발 내려가! 다니가 없는 거 아니야? 다니 있어! 다니 한 세 개 있어! 메롱 메롱! 아 내려가라고! 다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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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를 주자고 이렇게라도 재미를 주자고! 다니야 와야 돼! 다니야 안 돼! 다니야 가자! 제로가 많고 루아 보다 제로가 많아! 김제로 뭐야? 김제로가! 다니야! 야 하나 있어 하나 하나! 하나 있어! 다니 하나 있어! 루아가 제로 있어! 루아가 끝에 있어! 다니! 다님도 있다! 다니야! 다닌까! 다닌! 다이! 제로 아니면 루아? 제로 아니면 루아? 제로 아니면 루아? 어! 국 썼다! 잠깐만! 제로? 어? 제로? 어? 루아? 제로 국 썼다! 제로! 제로! 피자국 쓰라고! 제로가 유리하긴 해요! 제로가 유리하긴 해요! 쟤는다! 쟤는다! 루아!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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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다! 아니! 몰라 몰라 제로야 뒤집어 그렇지? 이러면 제로다 이러면 또 몰라 류아? 한 바퀴 더 놀아 한 바퀴 더 놀아 이거 류아다 류아가 왔다 류아가 왔다 류아가 왔다 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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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도 표정에서 내가 건설 안 했었어야 해 아 너무 좋아 다행이야 깨르타르 다 모였어 깨르타르 지금 그나마 안예술도 류아로 위안을 삼으려고 했어 근데 이게 또 깨졌어 이제 그러면은 아 덴디메기 감사합니다 이제 뮤직이 좀 비상입니다 남았으니깐 남았으니깐 일단 똑바로 앉아 네 여기 팀장님 앉으세요 팀장님이 이제 빨리 해보세요 에이 싫어요 그분들은 사장님 옆에 앉기 싫어요 아 여기서 컨팅하다가 나온다 에이 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아 모르는 짓나요? 한 번 더 해서 아 아 누구 쓰지? 야 일단 너야 써 일단 일단 너를 멀뚱히 보고 너라고 일단 쓰라고 했잖아 생각하니까 도르마도 도르마도 아 그거야 자기가 쓰네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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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마음이 아파 우리 아파 갇혔어 약간 이 마을에서 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 마을에서 형이 계속 갇혀있어야 돼 영화에서 그러해 지분 나한테 우퍼만 줘봐 우퍼만 줘봐 우퍼만 줘봐 우퍼만 줘봐 우퍼만 줘봐 우퍼만 줘봐 내가 무조건 데리고 올게 확정으로 다음이야 다음 영영 오빠 영영 오빠 근데 거의 사이 거의 그림이 나왔어 이렇게 해서 전달해줘 왜요? 나 왜 왜 자 방출 보겠습니다 미켓 엔터에서 미켓 방출하고 예상했던 거라서 네 뮤직은 번길 락 입니다 번길 락 락 락 락 저기서 저기서 누구를 데리고 올지가 중요합니다 락 락 락 락 락 락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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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를 위주로 볼거야? 실력 실력 근데 이래도 우리가 괜찮아 여전히 우리가 유리해 여전히 우리가 유리해 여전히 우리 굉장히 마지막이 빌려서 이거요? 유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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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다은이 다은이 마 기뚜라미요? 그게 말이야 언니 나머지는 뭐 알았어 개웃겨 언니 싸웠어? 기뚜라미라고 응 우리가 다음 턴에 하나를 던지고 저쪽에 3순위만 데려오는게 아니면 나쁘지 않아 3순위만 아니면 나쁘지 않아 2순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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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잘 써야돼요 머리를 근데 여기 다 빠갈퉁밖에 안 돼 2순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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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도 내 눈 안 마셔쳐? 오케이 가자 내가 싫어 엔터피그 3순위만 역시 1박 2등 단위 3등 0 뭐야 1박 2등 정배지 그치 디렉이 없잖아 그치 나 써먹으려고 야 너 써먹고 또 버릴거야 어차피 단조대가 안 돼 이번엔 없는거야? 그래 나처럼 이번엔 없는거야 나처럼 써먹고 버리는거야 쓰레기같은 쓰레기같은 어우 짜릿해 아 써먹고 버린다고 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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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시작 아 힘들어 시작 힘들어 일하다 갑니다 도전 도전 가자 도둑 도둑으로 따고 가자 제발 가자 가자 안 떨어져 안 떨어진줄 안 떨어진줄 알았나 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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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 호 다니야 아 다니야 내려가 다니야 내려가 노래 실력으로 셋단은 아무나 와도 상관없긴 해 저기서 누굴 벌려 여기서 노래 실력으로 뭐 셋이 이상한 사람이 없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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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가자 가자 아 다니야 나갔어 다니야 다니야 가자 뒤뚤 뒤뚤 가자고 뒤뚤 뒤뚤 다니야 다니야 누가 와도 진짜 누가 와도 누가 와도 난 다 좋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다 해가 오겠다 다니 나갈 건데 다니야 뒤뚤이 다 나갈 건데 다니야 뒤뚤이 다 나갈 건데 다니가 너 좋아한다 그랬지 다니야 무슨 소리 하세요 저 아니에요 진소리라고 그러는데 진소리라고 그러는데 진소리라고 그러는데 맨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니가 진소리가 저기가 나한대요 저거 저션대요 저션대요 다니 오케이 이거 분명히 백은하 입김 쐈을 거야 맞아요 우리 드랙 필요하다 아 근데 백은하가 절로 가고 안 돼 디렉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화음도 되게 중요해 아니야 근데 자예랑 너랑 진소리랑 잘 맞잖아 괜찮아 류팀장이라고 류팀? 어 너 팀장이야? 내가 가져올라 류팀장 전화! 어? 남순윤법쇼 벙글라그 이수 류팀장 엔딩고인다 왜 강훈이 원하냐 요새 중에 뭐가 좋을 줄 고르면 돼 봉근아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거든 이 세 개 중에 네가 고르면 돼 봉근아 진짜 안 돼 경호에서 그냥 최선인 그것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날 대로 가져봐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 골라 저는 록은 뭐 자 과연? 과연? 진짜요? 왜? 마지막이잖아요 왜? 마지막이잖아요 왜? 뭔데? 왜? 그냥 날 방출했어 이거 마지막이지 그렇지? 변수를 두네? 왜? 왜? 그리고 넌 나 근데 모르겠어 대봐야 알겠어 이 두 명이야 다 같이 입자군요 아 다니만 안 오면 돼 아니 나 갈 건데? 아 다니만 안 오면 돼 자 슈앤아 즐겨찾기랑 팬 가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팬 가입 한 번씩만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자 이거 이거 스토브리그 다 하고 나면 체험의 경연곡 결정이 있겠습니다 나를 써줘 나를 써줘 나를 써줘 안돼 나를 써줘 베그나 나를 써줘 베그나 나를 써줘 베그나 나가면 순위원이야 나가면 순위원이야 베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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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탈은 안 돼 베그나 감산됩니다 난 진수련이라고 하고싶어 왜? 이 새끼 나를 갖고싶네 이 새끼 나를 갖고싶네 저랑 상의하냐고요 제가 살아남은 사람의 특권이랄까? 괜찮아 움빨이 있어 이번 연도에는 펭가입 20만명을 찍어봐야겠다 와 20만명? 지금 현재 몇명? 19만4천 와 펭가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20만명 부캐로 에드벌로 모아서 부캐 다들 있지? 펭가입 배랑 네 없어? 잠깐만 아빠한테 연락드려 펭가입 하기가 힘들어 옛날에는 게스트 공개하면서 펭가입 쭉쭉쭉 박아 몇 대면 공개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와 뭐야? 화려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펭가입 안하면 지옥가요 맞아 펭가입 안하면 지옥가요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 순이 뮤직에서 방출 나 아니야? 난 아니었으면 좋겠다 진짜 순이 뮤직에서 방출? 방출? 뮤직에서 미켓 미켓이 다 좋았어 언니 바쁘네 되게 좋아 다시 올 거라 했잖아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아줌마 왜 그래요 다시 봤잖아요 락은 변수를 안 두고 진솔입니다 백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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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루아 와도 좋아 빵사장님이 오늘 맞습니다 가시죠 어떤거야? 손이 맞네 정신 차리세요 학스럽다 학스럽다 근데 여기 방송 쪽으로 아리안 아리안 몇 번 하다보니까 매니저님도 쉴 수 없고 여기도 쉴 수 없고 해서 좀 편하긴 하네요 그렇지 사람은 익숙한 동물이에요 근데 익숙해지면 가긴 가야 돼 도둑을 원래 잇는 법이야 익숙하네 언제까지 빵다라만 묻힐 수 없잖아 근데 아직 묻혀야 된다고요 봉구나 손이의 뮤직에서 조용히 해 배그나 류와 빡다의 숨으로 내가 진짜 몰라 근데 다이가 갈 수도 있잖아 나 지금 팀장 될 수도 있어 나 다이 또 오면 결혼해라 사실 뮤직에서는 빡다의가 오는 게 살짝 손해긴 하죠 안 좋죠 디렉이 안 돼서 할 수가 있고 화음도 되니까 내가 간다 내가 가 근데 진짜 빡다의가 노래 그게 크긴 커요 개꺼 노래 진짜 잘하는 거야 그날 가도 넷이서 존나 잘할 수 있어 난 진짜 벙근 한 번 봅시다 벙근 한 번 봅시다 벙근 한 번 봅시다 벙근 한 번 봅시다 나도 배그나랑 방송 좀 해보자 진짜 이 컨트밖에 없어 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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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님 저 160번에 배그나 있을 때 그냥 해주세요 160번에 배그나 있을 때 160번에 배그나 160에 배그나 딱 뜨면 시작해주세요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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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나가 왜 안 와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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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에 배그나 안 나오는데? 160 배그나 160 배그나 160 배그나 머그 아니야 왜 이래 160 배그나 어 됐다 이걸로 가주세요 100 배그나 100 배그나 도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도전 그나야 제발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제 제발 나 이제 마지막에 핀몰할 때 나 붙잡았다 제발 나도 한 번만 제발 배그나 한 번 해보자 배그 응 이래도 곱 이래도 곱 봐 아 배그나 아 동사 아 배그나 아 배그나 아 배그나 아 배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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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구나야 좀 위에서 쉬어라 배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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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진짜 배그나가 진짜 벙근아 만나나? 그렇지 벙근아 만나면 딱 센데? 벙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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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좋다 아이고 좋다 아 구나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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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호 배그나 배그나 과연 루아 뛰고 루아 뛰고 루아 뛰고 야 왜 안 돼 유아 뛰고 배그나 누가 죽기는 배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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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게 배그나 배그 배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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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백은아 많이 살아남았어? 백은아 paljon 빡타에 빡타에 과연? 빡타에 빡타에 있어 루와 백은아 많이 살아남았다 빡타예요 시발 빡타이가 어디있어 Milk 배그나가 날아갔어 배그나가 날아갔어 배그나 가자 아무나 걸려도 되겠다 배그나 배그나 배그나가 있는데 진짜 배그나가 있는데 진짜 빠지고 진짜 배그나인데 진짜 배그나 배그나가 아니야 배그나가 아니야 배그나가 크지 이런 배그나가 크지 일단 뻥쭉 뛰고 배그나 뛰고 한 번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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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안 돼 벙근아 못 만났어 와 벙근아 못 만났어 벙근아 이거 배우시를 해놓고 말이야 배그나가 두 번 중에 한 번을 안 오네 근데 두 번 중에 한 번을 안 오네 점 점 미쳤다 운명이다 그나야 내가 말했지 운명이야 아 자 그러면은 노래팀 확정 확정으로 멤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잘하고 싶었지 존나 쎄 여기 화음 내복 입어 내복 입어 야 내복 입어 난 못 입어 배그나, 진솔, 미켓, 빡다에 뮤직 안예슬, 루아 단위, 김재로 이러면 황벨 같아 이러면 황벨 같아 우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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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 형님 감사합니다 파랑이 형님 파랑팔 파랑팔 아 순위를 못 깨구나 나 방금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진짜 황벨 느낌이고 배그나랑 진짜 번개가 합쳤으면 그 진짜 어떻게 두 번이나 1등이 한 번이 안 나오네 아 패스 형, 루아가 있었어도 나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그만해 자 일단 트레이드 스톱보링은 끝났습니다 잠깐만 어, 책상 있어야 돼 다 들어오라 그래 다 들어와요 아니다 댄스팜부터 노래팀 나하고 댄스팀 네 화장실 빨리 한 번만 어 갔다 미련 같이 와 우린 팀이잖아 아